안녕하세요.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고 계신가요? 뮤직플로우가 선곡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픽사의 레전드 시리즈가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난감 친구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화 토이스토리4입니다. 버즈와 우디,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반가운데요. 토이스토리는 장난감이란 친근한 소재로 어른과 아이의 순수한 감성을 자극하고 삶의 의미까지 돌아보게 하는 웃음과 감동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보니에 의해 포크에서 장난감으로 재탄생한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포키. 그럼 포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니를 위해 장난감 친구들과 우디는 포키를 지켜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포키는 자신이 장난감이 아니라 포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일망에 빠져 보니를 떠나버리게 되는데요. 그럼 포키를 찾기 위해 우디는 길을 나서고 모험 중 우연히 오랜 친구 포핍을 만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버즈와 장난감 친구들이 우디와 포키를 찾아 세상 밖으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귀엽고 즐거운 장난감 친구들만의 세계 그리고 우디와 포키의 파란만장한 모험에는 어떤 음악이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럼 뮤직플로우가 선곡한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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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곡된 곡들은 뮤직플러그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